아이서티와 아이유인나가 찾아가는 도심 속 숨겨진 핫플레이스 아이서티 디스커버리스 뮤직으로의 초대 동교동 미화당 레코드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 미안 미안 지금 몇 시입니까? 응? 와준 게 어디야? 아이고 갑시다 출발! 언니가 운전 하나는 진짜 잘해 길을 몰라서 그렇지 길을 잃고 가끔 울면서 전화를 해서 그렇지 언니가 운전은 잘하지 지금 가는 데가 동교동이야 동교동 가서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좋아 기분이다 너가 마음에 든다는 앨범들을 사줄게 그거 다 사도 돼? 어? 나 음악 많이 듣는 거 알았지? 여보세요? 어휴 또 골고기야 이게 날렵하구나 차가 아휴 언니가 원래 큰 차 타고 다닐 때는 깽깽 됐지 어 뭔가 좀 불안했다? 진짜 여기 들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숑숑숑 이렇게 들어가잖아 어 그래서 다 누비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자 자 쇼 쇼 쇼 아 인정해 아이유씨 모실만 합니까? 아 모실만 하네 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거의 다 왔으니까 잘 봐봐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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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씨 모실만 하네 아이유씨 모실만 하네 나 나 나 진짜 사무실던데 배경이 잘했지?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짐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충분히 들어가 너도 갈 수 있어 나, 나, 휩쓸려 다니고 싶지 않아 나, 나만의 길을 찾아갈 거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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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달라 내가 찾아내고 발견 아이스터티를 발견하다 즐거운 일상을 발견하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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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생각한 거 맞지? 진짜로? 지금 같은 생각한 거 맞지? 나 진짜 간다? 어, 거기야